자 여기는 대성리 엠티 왔습니다 여기는 대성리 이거 보이십니까 쏟아지는 햇빛이 내 몸을 감싸 휘돌아 감아 가지고 내려가는 그 느낌이 꼭 쓰다듬어 주는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물도 잔잔하니 요정도면 여기는 거의 호수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좋네 그리고 여기 잠시 뒤로 돌아 봐 보라 알치 어씨 내 얼굴이 나와야지 뭐 이씨 자연은 나한테 않고도 필요없어 난 내가 중에 자 로그에서 창피아 여기는 창피아 다음 순서가 난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제 순서를 기다려야 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시정지 했다가 이제 성우가 여기에 성우 여기서 여기 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걸 아 그럼 성우가 이렇게 해서 아 양상을 찍어 줄 겁니다 예 이렇게 형님 담아도 되요 우리 형님 우후 우리 형님 야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형이예요 야 우리 형 죽든가 내가 죽든가 끝나는 관계입니다 그 전에 을이 변하는 새끼는 개새끼입니다 아 예 플레이를 이러 보라 까 교대로 해 놓은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해 놓겠습니다 너 생소 또 1이 이런 것을 비가 주라고 되다 그러면 자네 으 목소리 좀 더 줘 나 등거리가 누가 막 볼받은 것 같아. 나쁜지 몰라. 이거 이제 기회 나면 폼롤레 한번 빌려봐봐. 지옥을 막 볼 것이다. 지진다. 지진다. 나는 그거 안해. 옛날에 해봤어. 아 그래? 너무 아파. 이거 안하면 아무것도 못해. 저는 운동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종아리를 하고 들어가거든요. 그렇지. 종아리, 허벅지 다 해야 돼. 이제 고등학교나 우리과 애들과 뛸 때는 25분짜리는 안하고 학생들과 할 때는 무조건 하고 들어가. 응. 축구 선수들의 종아리가 제일 먼저 데미지가 온다. 지금 세 번째 나가는 거야. 내가 네 번째지. 네. 준비해야 되겠다. 줌. 네. 네. 감사합니다.